올해 상장 재도전에 나선 밀리에 서재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밀리에 서재는 이날 공모가 2만 3천원보다 80.87% 오른 4만 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밀리에 서재는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에 확정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는 449.56대 이래 경쟁률을 기록, 청약 증거금으로 1조 9,387억 원을 모았습니다. 밀리에 서재는 향후 출간 플랫폼인 밀리로드를 통해 오이리지널 IP 확보와 베스트셀러 발굴, 출판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연내 장르 플랫폼을 출시해 로맨스 웹소설 시장에 진출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사업 영역을 확대합니다.